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슬에는 법원, 검찰 모두 방탄완성했다. 문재인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나 하는 제목의 사슬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이제 문재인 뜻대로 지명이 되고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법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방송 언론까지 장악해서 검찰, 법원, 언론 이렇게 아예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기능들을 다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이 될까? 발 뻗고 잘 수가 있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 비리를 저질러 나왔으면 집권 4년째 들어서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대통령을 처음 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사슬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조선일보 사슬을 기반으로 해서 제 의견을 넣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자 스스로 나서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립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은커녕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콕 찍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또 구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특권을 받아서 누렸던 것이 검찰이고 또 대통령에게 밑보이면 검찰에서 고초를 겪다가 감옥에 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부렸습니다. 알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우파 인사들을 대거 구속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파 괴멸 수준이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정치 보복의 최일선에서 칼춤을 쳤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방산비리 의혹과 육군대장 갑질 의혹 그리고 가원앤드 채용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수사하라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거의 모두가 다 무죄이거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부분 반대파 탄압용으로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선전선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과 반대 진영에 있어서 정치 보복적 선동을 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던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정권에서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특이한 것은 문재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에 대한 불법 비리에 대해서도 성력을 두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 총장이 이 지시를 이행했더니 집요한 찍은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초에 문재인은 진심이 담기지 않는 빈말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촉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대 검찰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때 문재인이 정권 방표로 내세운 인물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조국 사퇴 당시에 김오수 후보자가 만든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려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의 커다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막아왔습니다. 검찰 주요 간부 중에 유일하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해자들에 대한 기소에 반대하고 이진석 청와대 국정사황실장을 추가로 기소하는 데 무려 8개월 동안 뭉겼습니다. 청와대의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처벌하지 않겠다 하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문재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로 고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운운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에 가시와 같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없어지고 김오수라고 하는 아주 충견을 내세웠으니까 문재인의 검찰극장은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아주 자신을 보호해줄 인물로 크게 보강해놨으니까 크게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은 법원에도 김명수라고 하는 마지막 안전판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는 김민희 판사 같은 법원에 4년째 법박이로 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재판을 막아 맡겼습니다. 김민희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뒤 1년 3개월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공판 날짜가 잡히자 김민희 판사는 도련 휴직해버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재판은 또 미뤄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 여기다가 방송 언론까지 장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은 과연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임 4년 만에 나라를 초고속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곳곳에 비리와 부정의 흔적을 남겨놓았어 그래서 노심초사해온 문재인이 이제 안심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검찰, 법원, 방송 언론까지 장악했으니까 방탄의 두께가 2중, 3중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수사받을 염려도 없고 또 퇴임 후에도 안전하게 양산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권력자는 그 권력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행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또 그 후임 권력으로부터 부정당하고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숱하게 많이 보아온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권력이 시에서 이게 아주 영원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무리가 없어서 안전하게 사후를 잘 보장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이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하고 오남용은 절대의 건물이지만 그러나 문재인은 처음부터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권력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둘러 왔던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그 칼끝을 잡고 전전건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과 그 옆에 많은 호위무사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함께 심판받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